288장 고생과 수고가 지나간 후 고생과 수고가 지나간 후 광명한 천국의 편이실 때 이내한 주님을 모시는 것 영원히 내 영광 대리로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나칠 배 없는 것 참 아름다운 영광이로다 주께서 한없는 은혜로서 전국에 거할 곳 내게 줄 때 거기서 주나칠 배 없는 것 영원히 내 영광 대리로다 옛날의 친구를 만나볼 때 기쁨이 내 맘에 차려니와 주께서 자비로 날 보시니 영원히 내 영광 대리로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나칠 배 없는 것 참 아름다운 영광일세 영원히 내 영광일세 진정으로 아름다운 영광입니다 지금 방금 카톡 소리가 났는데요 네 우리 사촌되는 그 사람 지금 많이 내추럴로 쓰러졌네요 갱급 수술을 했습니다 아 하나님 지켜주시고 살펴주세요 예 예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네 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다시 믿음으로 정가족이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기도합시다 아멘 고생과 수고 지난 후 우리 은혜로 우리 주낮을 뵙는 것 진정으로 영광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